우선 첫 번째 사슴벌레에게 물렸을 때 젖은 티슈를 대어 볼 거예요 우선 물려 보겠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슴벌레한테 물렸는데 젖은 티슈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티슈를 물에 살짝 적셔서 자 갑자기 한번 대 보겠습니다 됐어요 얍 더 세게 물는데? 다시 한번 문질문질 더 세게 물어요 이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왕사슴벌레고요 둘, 셋 안쪽으로 이렇게 제대로 물렸어요 지금 내 치에 우와 힘 더 준다 젖은 티슈를 갑자기 대면은 한 3배? 3배 더 세게 묻는데요? 우와 진짜 아프다 이거 자 과연 오! 놓는다 오! 났어요 났어 대박 괜찮네 이거 오! 좋은 거 찾았다 물에 담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예 지금 물었거든요 자 바로 물에 넣으면 이거 보세요 바로 놓죠 확실히 물에 넣는 게 가장